짠 네비 형님 여기 LED 바꿔드리고 바꾸등 LED 바꿔드리고 아 잠깐만요 혼자서 떠드는거에요 중국제꺼 동카메라 등래정끼리 내다 버리고 소니꺼를 교체하고 선정료 이렇게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네비 형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깔끔하게 선정료 해드리고 여기에 또 너트 빠진거 다 채워드리고 이게 충격에 빠지니까 이게 또 날라가버려요 뒤로 이게 이게 날라가버리니까 이번엔 여기다가 내가 본드로 한번 발라드릴게요 풀긴 쉽게 하는데 달리다가 뒷차 들이받으면 날벼락 맞는거니까 이게 아마 말하는 주차에 아마 뭐 날라갈 수도 있을거에요 진짜 네비 형님 이걸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시죠 시원시원하고 선정료도 깔끔하게 부직포로 딱딱 부직포로 깔끔하게 국산걸로 이 주차꺼 선정료보면 이해가 안가 국산꺼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아저씨도 이런거는 다 좋으시네요 국내 메이커 아임사꺼 이분도 이분도 그 이번엔 아저씨